안녕하세요 다육앤 코그림입니다. 다육이 정원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육이들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다육이 정원은 묵은둥이도 많고 멋진 창들도 많이 있고요. 화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 다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착한 가격의 다육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육이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주문하실 때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쁘게 물든 네드이글인데요. 가격 5천원이고요. 네드이글은 이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정도 크기가 되네요. 흑장미 교배종 3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주 멋진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쪽은 흑장미 색깔은 맞는데 이렇게 브라운 색깔이 나오는 게 많지가 않는데요. 다육이들은 이거는 초록색 보다는 브라운 색깔로 되어져 있네요. 멋진 군색인데 가운데 쪽은 흑장미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네, 가상으로는 초록색 보단 브라운 색깔이 더 가깝고요. 이게 3개가 있는데 조금씩은 노제트는 다 달라요. 이렇게 큰 노제트는 하나로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는 흑장미 색깔로 되어져 있고요. 이게 제일 멋있는 이게 각 빙 둘러서 자구가 많이 나와 있고요. 이것도 자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3포트가 있는데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요. 원종 레드핑클 철화인데요. 철화가 엮여져 있죠. 빨간 포트에 있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철화가 다 엮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격은 만원이고요. 레드핑클이니까 더 빨갛게 물이 들겠죠. 포토시나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격 7,000원이고요.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답니다. 누브라 가격 만원이고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새로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애플미인 가격 7,000원이고요. 어제 소개해드린 거하고는 물듬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더 핑크색으로 진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묵둥이고요. 크리스탈 로즈 가격 5,000원이고요. 사각 풀분에 들어있는데요. 노제트는 풀분에 꽉 차있는 모습이죠. 너무 사랑스러운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마디바 가격 7,000원이고요. 마디바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마디바는 항상 인기가 좋아서 크고 작고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가격 7,000원이고요. 마비나 가격 5,000원이고요. 이 정도 노제트 있답니다. 꽤 크죠? 마비나 금이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마비나도 역시 소외된 느낌인데요. 마비나가 물이 들면 빨갛고 정말 예쁘죠? 화재 가격 3,000원이고요. 화재하고 적규성하고 많이 비슷하고 닮았죠? 이렇게 화재는 빨갛게 더 물이 들고요. 봉우리처럼 속에 노제트가 이렇게 오므라 들어있죠? 봉우리가 이렇게 있듯이 이런 모습이랍니다. 정말 새빨간 색감이네. 햇빛 받아서 더 예쁘네요. 이민 가격 5,000원이고요. 이민이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었어요. 목둥이라서 목대가 목지라고 확실하게 되어 있지요. 이두삼두 또 그 위에도 대수로도 되어져 있는데요. 이민은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것보다는 조금 넓적하면서 가운데 속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동통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에그리원 가격 13,000원이고요. 에그리원이 자구가 많이 발생이 되는 아이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져 있네요. 예쁘고 풍성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물들면 정말 예쁘겠죠? 핑크색으로 물이 전체적으로 다 들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풍성한 면이 조금씩은 포트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요. 체리라인 가격 6,000원이고요. 삼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 포트 안에서도 따글따글하게 달궈져서 목대가 이정도 되었어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통통하게 생겼고요. 네드글루 가격 6,000원이고요. 우리가 흔히 골든글루를 많이 봤는데 네드글루도 있네요. 네드글루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온슬루 가격 3,000원이고요. 온슬루는 여러가지 형태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노제트가 이렇게 많은 풍성한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 3,000원이고요. 나울 가격 4,000원이고요. 나울이 빨간 포트에서 묵은둥이가 되었지요. 노제트 이정도 되고요. 목대는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진 상태고요. 집시 가격 6,000원이고요. 노제트가 여러개가 있죠.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아직 묵둥이가 아니라서 묵둥이에 밝은 핑크색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나나 후크미니 가격 4,000원이고요. 2두 3두로 되어져 있고요. 비올레타 가격 6,000원이고요. 비올레타는 노제트가 상당히 큰데요. 노제트가 입장이 충수가 많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충수가 많이 있고 노제트가 촘촘하게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베카시스 가격 5,000원이고요. 베카시스도 그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노제트가 예쁘기 때문에 꾸준한 인기가 있고요. 목대는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외두로 되어져 있죠. 니온 브레이크 가격 5,000원이고요. 니온 브레이크는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니온 브레이크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프릴이 입장에 다 촘촘하게 프릴이 있죠. 전체적으로 다 있는 모습이고요. 니온 브레이크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조금씩 더 크고 작고 또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르케인 가격 8,000원이고요. 이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네요. 나나 후꾸미니 가격 5,000원이고요. 나나 후꾸미니가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전체적인 모습 이렇고요. 이런 나나 후꾸미니도 있고요. 프리티 가격 6,000원이고요. 원종은 노제트가 작죠. 프리티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고 노제트가 상당히 크고 예쁘네요. 클램핑크 가격 18,000원이고요. 사각 풀분에 있는데 이 정도 크기로 물이 예쁘게 들었지요. 포트마다 크고 작고는 조금씩은 다른 모습이고요. 또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간혹 하나씩 있네요. 에보니 가격 9,000원이고요. 에보니도 이런 모습이랍니다. 빨간 포트에 들어있고요. 이 정도 크기가 가격 6,000원 하지요. 농장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조금씩은 날 수가 있고요. 하월냐 가격 5,000원이고요. 하월냐는 트윈베리나 이런 베리 종류도 많이 닮은 듯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데요. 이두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노레나가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큰 포트에 들어있어요. 묵은둥이로 보이죠. 목대가 상당히 굵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빨갛게 물든 모습이에요. 노제트도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요. 가격은 2만 5,000원 하고요. 노레나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논리폴리도 갑자기 참 많이 보이죠. 이렇게 묵은둥이 목대로 되어져 있고요. 논리폴리가 상당히 예쁘게 물들어서 그럴까요? 농장마다 논리폴리는 많이 나왔던 모습을 보이고요. 이렇게 묵은둥이라 목대가 상당히 굵은 모습도 있고요. 파브센스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푸베센스 같죠? 이렇게 물이 들고 콧대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푸베센스 가격 7,000원이고요. 봄이라서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 아이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글로리아 가격 6,000원이고요. 글로리아는 꽃송이가 장미꽃송이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예쁘게 생겼네요.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묵은둥이라 목대는 이렇게 목지라가 되어서 튼튼하게 생겼고요. 꽃대도 올라오고요. 거의 다 이두로 되어져 있네요. 비치흐리대 가격 3,000원이고요. 비치흐리대는 이렇게 외두 이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두로도 되어져 있는데요. 또 분지하는 모습도 있고요. 자구도 나오고 또 한 노제트에서 분지도 하고 그런 모습이네요. 예쁘게 물이 든 비치흐리대고요. 엘리자베스 가격 8,000원이고요. 엘리자베스는 이런 모습이에요. 사각풀분에 들어있고요.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 노제트는 조금은 다져진 모습을 보이고요. 샬몬 가격 8,000원이고요. 이두 3두로 되어져 있네요. 샬몬도 이런 모습이에요. 입장은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초록색으로 나오는 모습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2두 3두로 이루어져 있네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모모카금 가격 5,000원이고요. 노제트가 상당히 예쁜데요. 얘도 목대에서 자구들이 아주 바글바글 많이 나오는 아이지요. 부케라는 다육인데요. 가격 10,000원이고요. 이름이 부케라고 하네요.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12지권금 가격 13,000원이고요. 이런 종류들이 꽤 많이 있지요. 이거는 직원금으로 해서 입장에 반절스럽게 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구도 새로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요. 살구미임금도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가격 3,000원이고요. 먼티콘 가격 10,000원이고요. 먼티콘도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 봤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다육이 정원은 착한 국민 다육이 종류로 해서 이 정도 올려 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